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24일인데, 세아 메카닉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흥행 성적이 좋았다,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아 메카닉스, 약간 생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세아 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이 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주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는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나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은 2차 전지 부품,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도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그런 전자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제일 처음에는 LG전자협력사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등을 고객으로 확보한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는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에 맞는 그런 부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양산을 위한 수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과 고객사를 다양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향후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철도, 우주항공,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면,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제품이 전기차, 수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마 그래서 제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공구먼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기관 청약도 세아 메카닉스가 좋았지만, 일반 개인들 청약에서도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가 24일에 상장이 되는데, 공구먼이 23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섹터가 다르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세아 메카닉스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기간 대상으로 청약을 했었는데, 1812.83 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해서, 공모가가 상단이 4천 원이었는데, 그 상단을 뛰어넘어서 4천 4백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내외 기간 1,769곳이 확 참여를 했는데, 93%가 공모가 밴드 이상을 적어냈다고 하고요. 일반 청약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청약도 굉장히 2,475.87 대 1를 기록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는데, 아무래도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미리차 부품 사업을 진행한다. 단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참패했습니다. 사실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7.5 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들어 IPO한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요. 기간 경쟁률도 56.9 대 1이었습니다. 이 공구우먼의 비즈니스가 뭔고 하냐면,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 산업과는 약간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이렇게 청약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흥행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34억 원에 그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가 TS인베스트먼트라는 VC인데, 여기가 이제 청약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30개월 동안 보호 예수를 걸겠다고 어필을 했는데, 사실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이례적인 30개월이면 이례적인 기간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역시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IPO 시장은 제가 보니까 약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저주하니까, 아마 연결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